6월 1일 지방선거가 과연 문제가 없는가 누구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오늘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은 공병호 tv에서는 우선 2017년도 대선 공정성 문제를 다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의 도 및 광역 시장들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포함이 됐고 그 다음으로 2018년도 서울구청장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광역시의 의회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의 소위 선출 과정을 집중기로 다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그동안 그냥 추적 정도에 머물렀던 2017년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루진 5대 공직선거가 대부분 공통점을 뚜렷이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하고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그래야 민의가 민주당이 승리하든 국민의힘이 승리하든 간에 그거는 결과는 민의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관련 콘텐츠들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이나 우연언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이 아주 견고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선거 부정을 어떻든 간에 은폐하거나 이것을 덮어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괴뚫고 본질과 핵심을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볼 때 좋은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질과 핵심을 좀 다루기 전에 소음이지만 우리가 한 번 귀담아 드려야 될 소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척척 그냥 돌아가지 않죠 계획한 대로 돌아갔으면 아마 이번에 3월 9일 날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이겨가지고 지금 정도는 또 야단 법석을 떨고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척척 돌아가지 않고 특히 악한 의도나 목표를 갖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뽀롱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걸려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포기하고 용산으로 이동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유무형의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권력이 바뀌게 되면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다 대통령을 향해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주요 그런 소식 가운데 하나는 경찰이 이재명 검사 사칭 맹회 훼손 사건을 본격 수사를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과거에 처벌을 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KBS 최초로 PD가 지난 3월 이재명 전 지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했던 명예훼손 및 그런 혐의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권력이 바뀌게 되면 수사기관들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권력을 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재편되게 마련인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각종 그런 불법 부정 비리 의혹 사건의 그런 일종의 예고편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과 같은 그런 검수관박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른바 방탄용 법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천계양을에 그렇게 출마 결정을 하면서 일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탄용 보궐선거 출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수사당국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 한 시민이 정확하게 본지를 궤뚫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강성수님인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급하다 보니 무서운 검찰로부터 검수완박만 하면 무사할 것으로 오판을 했지만 옛날부터 경찰은 권력 앞에 풀보다 먼저 누웠습니다 이제부터 검수완박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독자들 가운데 196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이런 말은 아주 오랫동안 유행을 해왔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부터 경찰은 권력 앞에 풀보다 먼저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을 했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결국은 권력을 내놓게 된 거 아닙니까 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든지 그런 뭐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도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대 안 대로 그게 세상사 이치입니다 기대 안 대로 다 돌아갔으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데는 이재명 검사 사칭 맹외훼손 사건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나선 걸 보면서 풀보다 먼저 눕더라 그런 경찰에 대한 일종의 그런 시중의 평가가 옳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일단 우선 하나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여당은 방탄용 불체포 특검 제한법을 추진하고 이재명 후보가 억울하면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당이 국민의 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방탄용 불체포 특검 제한법을 추진하겠다 국회의원들에게 왜 이렇게 그렇게 가도할 정도의 특검이 많이 주어지는지 저는 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그렇게 특검이 많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다 국회의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언젠가 장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분한테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이 가장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검 폐지를 공략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 특검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인천개양을 출마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불체포 특검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시중에 많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경기도 의미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개양을 출마하는 것을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존재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재명 전 지사가 가장 안정적인 그런 곳을 택한 것이 바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인천개양을이다 어제도 보시다시피 인천개양을에는 지역구 관리를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한 것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인천개양을 해도 상당수의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개양을에 아마 출마를 하게 되면 큰 이변이 없으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분들이 노리고 아마 인천개양을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죠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제 출마를 가지고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나 제가 부당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부당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로부터 아무리 압박을 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거짓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죠 제가 부당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부당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부당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제가 부당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사실일지 아닐지는 판명되는 데는 얼마 가지 않겠죠 대장동이라든지 백형동 비리에 관련된 그런 지금 일부가 김만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동규 씨나 이런 분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모르지 않습니까 5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죠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5년을 더 기다려서 이제 한 번 베팅을 한다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권순일 씨 재판글의 의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여러 사건들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부당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일지 아니면 이게 거짓일지를 판명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겠죠 최동규 씨나 아니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안 불겠습니까 사실을 권력이 바뀌게 되면 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직구로 못 사는 겁니다 죄를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소식이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